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 시작합니다. 사용자 측은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면 근로자 측은 만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노사 양측이 각자 원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오늘 처음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우선 사용자 위원들은 인상률 0%, 즉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동결을 주장해 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7.3% 오른 만큼 올해는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19.7%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9.7%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내년에 1만 원까지 올렸을 경우 나오는 비율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매년 비슷한 양상이기는 합니다만, 양쪽 입장이 워낙 다른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각종 기관에서 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동결 논의 힘을 얻는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보다 3.3%포인트나 더 높은 19.4%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수익 악화나 근로시간 감소 등 연쇄적인 고용 역효과를 막기 위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재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 소상공인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시한은 열흘 뒤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